11명의 담배야 11명의 담배야 12명의 담배 이거 안 하면 이거 터지나? 아까는 가라앉았는데 터질래나? 이것도 뭐 가라앉겠죠 끝내내ม? 만일 늦으면은 엔진에는 불 붙은건 아니네 그래도 앞에 불끈 준비 해야겠다 바로 다 왔어 너무 빨리 했나본데 요거? 어 여기도 여기도 오오 야 야 야 지났었다 어 야 잠깐만 각도가 안나와 각도 각도가 각도가 어 야 이거 이거 야 큰일났네 야 야 이거 완전 각도가 틀렸다 너무 빨리 저거래가지구 오오오오 저 빨간게 그거 아니야? 오우야 아 오우야 바다 바다 움직이는거 봐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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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이것도 안맞아요? 정지 아 잠깐 야 배가 야 배가 왜이러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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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불가능한 불가능한 불가능을 해가지고 파는 거 아니야? 야 3미터로 3미터 아 뭐 뭐라 그랬어 방금 자아.. 되게 안 좋죠 지금 어 일단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그래? 어.. 야 이.. 여기 안 닿을 것 같은데? 뭐야 이 밴 날라다니는 거 봐라? 가만있어봐 이게 이게 아닌가? 턴 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우와 여기 파도 진짜 세다 여기 우와.. 3미터씩 왔다갔다해요 지금 수신변화가 우와.. 야 이거 예인이 안 된다? 야 이거 예인이 안 된다? 이건.. 이건 예인하는 게 아닌데? 그냥 호의해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너 말이야 지금.. 쟤가 따라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얘 안 못 오잖아 아 이거 물 그만 뿌리라 물 그만 뿌리라 하..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태풍 오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니 예인이 안 된 이유가 뭣이? 아니 예인이 안 된 이유가 뭣이? 아이 또 뭐가 있구나 아니 뭐 아까 그거 한 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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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야 아니 이런 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이런 바다에 사람이 빠져있다고? 그거 구나 지금 어쩐지..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 물을 계속 뿌려달래 이 배에다가 카고에 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출발 사람이 다섯 명인가 빠져있다 지금 내가 얼핏 봤는데 야.. 야 이런 파도에 어떻게 사람이 사냐 난 설마 사람이 빠져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거 뭐.. 와.. 이씨 화물에 불 붙으면 배 터진대 그래서 물 계속 쏴달라고 지금 미션이 그거야 지금 야.. 야야야 놀이기구도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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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네 또 오오오오오오오… 뭑 속에 들어갔다 나갔어요? 야야야.. 아이씨 야 이거 난이도 되게 심하다 어? 여기여기여기 어? 어디갔어? 됐다 아 잠깐 안보여 안보여 파도가 심해갖구 여기앞에 여기여기여기 어디갔어? 여기여기 아직 2명 더 있어요 여기있다 여기 앞에 앞에 여기여기여기 아 나 빨랐어 아이 어디갔지? 여기 한번 놓치면은 아이 멀어 아이 멀어 멀어 아이 3명이예요? 야 이 정도면 아우 아우 아 얘부터 보여져요 아 어디갔니? 아 여긴 여긴데? 와 아 아 아 아 이게 아 파도짱 아 얘 얘 얘 얘 얘 됐어 어딨니? 2명 더 있죠? 얘 끝에 있네 얘부터 야 입에 안 가라앉냐? 오 내꺼 아직 익사한 사람 없지? 한 명 남아주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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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어? 아니 안보여 아이고 후 어디갔어? 아 여기 옆에 있지? 이거 단축키가 뭐지? 어려워죽겠네 자자자자자자자 아 하 예 물을 계속 뿌리고 있잖아 지금 잠수함없 잠수함예? 알았어 알았어 여기 지금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오후! 하하하하 그래? 루지기 순이 있니? 이 sized shoutout 오옹 아 야.. 이낙간 막 움직였던 만이게 되게 틀리져버렸네? 잠깐 미션이 뭐냐 아이고야 어..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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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거 미션이 뭐였어? 물엉게서 뿌려야되겠고 아..에스코트 똑같죠? 그럼 예인이 되나 봐야되겠네 오..야야야야..잠깐만 이거 분위기가 예인하는 분위기는 아닌거 같은데? 아..예인하는건 아니지 이거 그럼 뭐야 물만 뿌리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따라오는 안따라 우리 태풍공전에 빨리 가자 야.. 이거 살릴 수가 있을까? 이상한데LL 이상한데? 어 예의는 안 되지 예의는 안 되는 거 확실하게 예의는 100% 안 되고 에스코트인데 분명히 예의 몰라 몰라 그냥 그냥 가보자 알아서 와 태풍은 분위기들 야 섬유 아 저쪽이네 가깝네 여기로 가보니까 오휴 떠 있는 거다 제가 신기하다 이런 파도에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뭘 못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뭐야 도대체 뭘 해줘야 돼 예의 예의